신대방역에서 7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역에서 7분, 8분 정도면 될 거예요. 1.5룸이고 사장님 이게 지은 지 2년 됐죠? 1년 됐나요? 1년. 1년밖에 안 된 1.5룸입니다. 1.5룸이고 평수는 한 10평은 될 것 같네요. 10평은 되고 지금 가격이 2,000에 60 아니요. 2,500에 60 2,500에 50 2,500에 50? 어, 그럼 더 좋네요. 2,500에 50입니다. 2,500에 50이면 아주 A급 방입니다. 옵션은 다 있고 창도 막혀있지 않고 여기는 아마 보일러실일 거예요. 조그만한 공간이 있을 거고 가격대에 비해서 저는 2,000에 60으로 광고를 쓰는데 2,000에 56이나 2,500에 50이나 이거는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어, 그 toc 바닐 Gardens meat 알 Shy 4,500에 50